네, 혜도연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올해 도서 강연 첫 번째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뭐 전 오늘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 오는 거기도 했고 오랜만에 서울 왔다 보니까 오히려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기쁜 마음으로 와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책을 읽은 독자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아 정말 액기스를 쏙쏙 뽑아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아직 책을 읽지 못하신 독자들께서도 이번 강연을 들으시면서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을 때 책의 난이도가 조금 보통 서적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책을 쓰실 때 어느 정도의 독자를 생각해서 책을 쓰셨나요? 처음 쓸 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를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약간 들이 있는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학문이잖아요. 외계인성 천문학이라는 게. 물론 30년 정도 되긴 하지만 천문학 전체의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첨단 기술이 들어가거나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거나 최신 이론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어려운 이야기들을 섞어놓긴 했지만 제가 아마 책 앞부분에도 써놨을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넘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네. 그렇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수식한 자 없이 아주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책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잘 쓰셨더라고요. 난이도가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의 도서로 뽑게 됐는데요. 이 책을 혹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외계인성에서 나올 걸 알고서 책을 쓰셨나요? 아니요. 그건 저도 이제 노벨상 발표가 나서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언젠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고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몇 달 뒤라고는 상상은 못 되는 거죠. 24년 전 발견이? 네.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굉장히 좋은 우연이 겹쳤다고 할 수 있겠죠. 책이 좀 많이 팔려야 될 텐데요. 여기 책 출판사 이름도 그래비티 북스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름 절묘하죠. 네. 절묘한 이름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책 전반에서 정말 화려한 이미지들도 많고 직접 손수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책을 지필하셨을 것 같아요. 지필하시는 과정은 좀 어떠셨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필하셨나요? 사실 지필 과정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물론 짧았던 것도 아니지만 한 반년쯤 걸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집중해서 이것만 했던 느낌이에요. 모든 여가 시간을 이거 쓰는 데에 투자를 했었다 보니까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쓰는 과정 자체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글을 쓰고 나면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만 품고 있던 거를 문장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려니까 그냥 굉장히 보람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반년 정도? 6개월 동안 이거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쓴 시간 동안에는 가족에 소홀했다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글을 남기셨던 걸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6개월 만에 쓰셨다고 하면 정말 이 난이도나 내용 그리고 분량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집중의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게 박사님 사실 박사 과정 동안에 연구하셨던 내용이라서 또 더 이렇게 쉽게 쓰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감이 다 잡혀 있었죠. 이게 책 내용에서도 사실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 나열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 전혀 재미없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졌던 게 24년 전에 사건이 바로 옆에서 내 동료 과학자가 그 발견을 하고 흥분했었던 그런 느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대사도 들어있고 어떤 생각 그리고 이 사실을 저쪽 경쟁 그룹에는 살짝 비밀로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담겨 있던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잘 쓰실 수가 있었나요? 일단은 외계행성 자체가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외계행성 분야로 업적을 남겼던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어요.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했던 기사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이 직접 쓰신 글도 제법 많다 보니까 자기들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1차 자료로 사용하고 또 제가 외계행성 분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고 보다 보니까 피스가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작가님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던 게 SF 소설을 또 집필하시잖아요. SF 소설 작가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정말 다 골고루 넓은 스펙트럼에서 하고 계신데요. 그런 SF 작가로서 고민했었던 것이 이 책에도 녹아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독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정말 처음에 던지셨던 것처럼 당연히 별 옆에는 행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연히 있을 것 같은 행성을 찾는 과정이 그렇게 참 오래 걸렸네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찾기 참 어려워요. 아까 주요한 네 가지 방법 그거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쳐놓고 외워야지 다음 수능에 혹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가지 한번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시선속도 관측법이라 트렌지 그리고 마이크로렌즈 직접 관측인데요. 시선속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별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외계 행성이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별도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관측하는 건데 그걸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더플러 효과 앰뷸러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달라지는 거 정확하게 같은 원리예요. 소리냐 빛이냐 그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렌지 트렌지에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 그래서 단순한 방법이라서 조금만 이제 보통 시중에서 파는 망원경 있고 카메라 좋은 거 좀 있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빛도 조금 가리기 때문에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 이걸 보는 건데요. 실제로 최초의 트렌지 관측이 이루어진 게 트렌지 관측으로 행성을 발견한 게 굉장히 거대한 망원경 같은 게 아니고 어느 대학의 주차장 옆에 있는 조금만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렌즈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별을 가진 행성 아 별을 가진 행성이 아니고 행성을 가진 별 행성이 가진 별이 더 멀리 있는 다른 천체 앞을 지나가면서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량을 가진 모든 천체는 빛을 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별이 지나가면 거기서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은 돋보기 옆에 조그마한 렌즈가 하나 더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이 살짝 밝아졌다가 한 번 더 밝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두 번 더 밝아지게 나오고 위치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방금 저기 행성을 가진 별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솔직한 방법이죠. 직접 관측이라고 말 그대로 행성을 직접 촬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촬영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별빛도 가려야 되고 별 옆에 있는 행성을 또 구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궁극적인 관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보는 거니까요. 아니면 직접 가서 또 보는 기술이 미래에 올 것 같습니다. 트랜짓 방법하고 마이크로 렌즈 방법을 비교하신 걸 들을 때요. 얼핏 듣기에는 트랜짓은 밝기가 어두워진다고 하고 마이크로 렌즈는 밝기가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행성이 앞을 지나갈 때의 현상을 보는 건데요.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었는데 트랜짓은 말 그대로 별이 있고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점이 그냥 지나가면서 점이 지나가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렌즈는 뭐냐면 먼저 더 먼 곳에 행성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천체가 별이 있어요. 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를 행성을 가진 별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지나갈 때 그리고 그냥 별 혼자서 지나가면 이 별 혼자서 렌즈 역할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천체의 빛이 밝아져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별에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렌즈가 하나 더 초과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체의 빛이 한 번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밝아진다고 하는 게 행성을 가진 별의 밝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 별보다 더 멀리 있는 다른 천체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마이크로 렌즈고요. 지금은 트렌즈방법이 가장 많이 발견한 행성수로는 가장 많다. 네. 발견한 행성수로는 절반이 넘죠. 책 뒷부분에 아마 곧 만 개 정도가 리스트 될 거라고 쓰셨던 것 같은데요. 트렌즈방법이 현재는 제일 많지만 그럼 향후는 어떤 게 제일 많아질까요? 솔직히 향후로도 아무래도 트렌즈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트렌즈들이 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냐면 한 번에 대량으로 반짝하기가 쉽거든요. 시야가 넓은 망원경이 있고 감도가 좋은 망원경이 있으면 그걸로 한 번에 수천 개비를 동시에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다른 관측 방법들은 한 번에 하나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관측한다고 해도 그렇게 트렌즈만큼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고 나쁘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측 방법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종류가 다르니까요. 다만 트렌즈들이 한 번에 대량으로 관측을 해서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류가 된 거죠. 우리 한국천문연에서 하고 있다는 KMNET? KMTNET. KMTNET. 그거는 마이크로 렌즈 방법입니다. 네, 이건 마이크로 렌즈. 거기에도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리고 뭐죠? TMT, GMT. 앞으로 큰 활약을 하면 아마 새로운 행성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또 발전되고 변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떠돌이 행성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태양계에 그런 별이 있다가 스윙 바이 해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위성이 다른 곳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 스윙 바이를 하는데 행성이 스윙 바이 해서 나갔네요. 그러네요. 물론 어디까지는 가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는데 멀리 나갔습니다. 또 어디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저기 오르투그룸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행성 말 자체가 사실 떠돌이 별이었는데 행성이 떠돌이 떠돌이 별이 됐네요. 그렇죠. 행행성이네요. 점점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계 행성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외계 행성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계 행성체에 대해서 외계 생명 혹은 외계 지적 존재에 대해서 탐사를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세티라고 하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직접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네요. 그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뒷부분에 상세하게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그 지구에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때문에 지각이 이동하는 것이 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각... 사실 외계 생명을 찾는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구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구에 있는 것은 모든 게 생명체의 존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각 이동이라는 게 사실 지각 이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질의 순환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물질의 순환이 예를 들어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지각 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지각 이동이라는 게 사실 지각 이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각 이동이 맞겠네요. 정확한 단어... 어느 단어가 좀 최적일인지를 고민했는데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다양한 기체들이 있잖아요. 원실가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체들이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내부에 분출이 되고 나서 사라지지가 않으면 온실 효과가 갑자기 폭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준다든가 아니면 지표면에서 다양한 화학작용으로 흡수가 된다든가 그 흡수되었던 것이 다시 멘틀이 대류로 지각 이동 과정을 거쳐서 다시 멘틀 속으로 내려가서 다시 화산 폭발을 통해서 다시 분출되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 반응이 활성화가 됐다가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 이 반응 자체도 느려져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 순환이 빨리 일어나면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지구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고 지구가 너무 차가워지면 지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고 지각 활동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일종의 생명에 존재할 수 있는 항상성을 지구 차원에서 맞춰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멘틀의 대류가 자기장도 만들어내는데 자기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기장 같은 경우는 태양이 사실은 그렇게 얌전한 별은 아니에요. 태양보다 더 험악한 별도 있긴 하지만 항상 자외선이 뿜어져 나오고 가끔가다 X선도 오잖아요. 지금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유해 방사선, X선, 자외선들을 많은 부분 막아주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바다에서는 설령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올라왔는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방사선들이 그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소독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바다 위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장이 있으면 그런 유해 방사선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막이죠. 그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걔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두 개의 보호막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나는 자기장이고 하나는 달이 있기 때문에 또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제가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죠. 달이 왜 보호막의 역할을 하냐면 지구에 접근하는 다른 여러 가지 운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달이 대신 맞아주는 거죠. 달 뒷면을 보면 굉장히 크레이트가 많아요. 사실 그런 같은 의미에서 또 하나의 보호막이 뭐냐면 목성입니다. 목성도 여러 가지 서행성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서 다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 90년대에 슈메이크 랩이라는 행성이 목성에 충돌을 했죠. 그렇죠. 그런 해성이 지구에 충돌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냥 지구는 남겠지만 지구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 우주는 사실 그런 위협이 굉장히 많은데 목성이 그 상단 부분을 받아주는 거죠. 자기가 다 받아주는 거죠. 아주 인자스럽게. 그렇죠. 목성. 우리 태양계선 목성이 지금 제일 크잖아요. 만약에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B, 태양 C, 태양 D 이렇게 매겨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지구가 발견이 될까요? 지구는 만약에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구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성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구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가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태양 주변에 목성이 발견된 이상 거기에 다른 행성도 있을 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또 점점 찾아가다 보면 태양이라는 곳에는 지구가 있고 심지어 위성도 하나 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참 우리 상상력을 자극 많이 해요. SF 소설의 한 주제 혹은 한 장면 같은 그런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작가님이 쓰신 SF 소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도 우주 얘기를 좀 다르시죠? 많이 다르죠. 어떤 얘기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 사람이나 인간이 우주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일부라는 것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우주가 우리 사람의 일부이기도 하고 사람이 우주의 일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주제가 되겠네요. SF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을 또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함까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작가님 혹시 오늘 여기에서 강연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책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 말로 책을 갖다가 다시 내고 싶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나온다면 저야 좋겠죠. 그거는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대신 새로운 소설은 항상 쓰고 있는 거니까 대신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책으로 낸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금방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져요. 그렇죠. 쓰시면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고. 그래서 또 제가 좀 전에 2020년 올해 나온 원반 사진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여기 넣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건 영화의 한 장면이 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에도 있었고 이 책이 나온 직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쉬움을 달래야 글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발견된 외계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소설이나 영화에 나왔던 다양한 외계 행성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행성들을 좀 더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에 나왔었던 외계 행성 그런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글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신 써보고 싶어요. 이 책이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나 논문의 제목이 너무 어려울 때는 앞에 해리포터와를 붙이면 쉬워진대요. 해리포터와 함께하는 외계 행성 이렇게 하시면 혹시 3살이나 4살도 볼 수 있는 따님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해리포터 라이센스만 따온다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혜도연 작가님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의 과학도서 강연 첫 번째 시간으로 해도연 작가님을 모시고 외계 행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연 일정은 2주 뒤에 7월 2일에 오후 작가님을 모시고 나는 과학을 농담으로 한다? 나는 농담을 과학으로 한다? 어떤 게 맞죠?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한다? 가 맞군요. 네, 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특별히 공지해 드릴 말씀은요. 저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고를 시작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고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와 동인 영령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투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된 10권 중에서 읽으시고 그 감상과 독후감 내용을 갖다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분량은 200자원고지 15매 정도에서 30매 정도 정도면 적당하겠고요. 투고하시는 방법은 www.apctp.org에 접속하시면 투고할 수 있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센터장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청소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응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의 과학도서 10권에 대한 강연 첫 시간으로 해두현 작가님을 모시고 외계행성을 들어봤는데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특별히 장소를 협찬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2주 뒤에 새로운 강연으로 새로운 작가님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테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